근데 이렇게 대화해본 적은 처음에서 맞아요 맞아요 사진이랑 이사하는 거 사진이랑만 대화 You've been exposed to them I think this is the end for me 아니 아니잖아 아니 아니잖아 how did we even get through k-watching tindulgot.com young what what are they looking at 휘몰아 치고 있는데 또 워크돌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사실 자주 챙겨보거든요 어머나 그 뇌적 친밀감이 뇌적 친밀감 저희도 뇌적 친밀감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? 네 I don't understand 저도 워크돌을 가끔씩 챙겨보는데 어머 뭔가 순하지 않은 그런 직업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네 힘드시지 않나요? 뭔가 날도 이렇게 준비도 하면서 장애치기로 비행기를 타고 오시고 승부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막 전날에 스토리 필름 찍고 밤새고 가서 진짜 힘들었는데 그럼 제일 좋았던 건가요? 좋았던 거요? 당연히 그거죠 한 베베이트만 대기 너랑 한 거? 솔직히 이 경험은 진짜 못해보겠다 싶었던 건 승부는 알아요 비장실을 제가 비행 중에 들어가 봤거든요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고 네 끝 다 같이 왔어요 그거 와우 오 마이 갓 나 진짜 르세라고 있는 줄 사랑하다 나 진짜 르세라고 있는 줄 사랑하다 나 진짜 르세라고 있는 줄 사랑하다 저희 다 같이 왔어요 무슨 질문 오셨는데 사실 저희는 같은 직업으로서 어떻게 힘들겠다 이런 입장으로 오셨는데 바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셀스도 500만이 넘었더라고요 단독 콘텐츠가 500만 류가 넘으면 기분이 어떤 기분인가요? 기분이 어떠냐고요? 네 째져요 다음 촬영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생기는 거 같아요 더 잘해야지 약간 이런 오우 오우 That was a really nice pillow 안녕 pho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